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40대 초반에 아주 예쁜 미혼 여성이 오셨는데요 눈도 쌍꺼풀을 한 두세 번 정도 했는지 아주 눈이 부리부리하게 크고 코도 날렵하게 얄쌍하게 눕고 또 입술의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예쁜데 뭔가 이상한지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정작 환자분 본인은 자신의 턱이 크고 튀어나와 있어서 남자 같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노란 화살표의 턱이 크다고 우리가 주소라고 그러죠 트랩 컴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턱이 크다고 오셨는데 저는 파란 화살표 부분에 귀족 팔자 부분이 융기되면 턱이 들어가 보이고 빨간 화살표 부분에 승장과 하늘색 화살표의 지고가 융기되면 노란 화살표 부분에 지가 턱 끝이 도리어 예뻐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턱 끝만 뾰족하게 되면 하늘색 이 부분에 지고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좀 이상한 얼굴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형이라는 것이 무슨 맹장염에 걸려서 맹장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성형수술인데 그 환자분은 턱이 크다고 해서 턱을 줄이려고 왔는데 뭐 다른 곳을 하라 그러니깐 좀 당황스러워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 님은 그 눈과 코와 턱에 입술 뭐 이런 것들의 기운이 다 좋으니까 잘 조화를 맞춰 준다면 시집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전공이 관상 성형인데요 어디서 뭐 그 우스갯소리로 재밌는 말로 소개해 드릴 때는 저의 1 전공은 할머니의 시집 보내기 이고요 저의 2 전공은 노처녀 시집 보내기 입니다 그리고 저의 세 번째 전공은 가장 어려운 것인데 바로 돌싱 시집 보내기 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그 진료를 보다가 제가 수술 효과가 아주 좋은 얼굴이다 아 수술을 해서 굉장히 고급지고 아주 예쁜 얼굴이 될 것 같다 하고 제가 느낌이 딱 오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에게는 저 할머니 제가 시집 보내 드릴게요 얘기를 하고요 요 분 그 40대 초반에 그 미혼 여성에게서는 아 이거 이렇게 잘 하면은 아주 고급지고 세련되게 돼서 어 시집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 드렸는데 환자분은 뭐 턱 수술을 하러 왔는데 뭐 다른 데를 얘기하니까 뭐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 수술을 예약은 안 하시고 어 그냥 가시더라구요 오늘 환자분의 예상도를 한번 좀 구성해서 동영상을 꾸려 봤는데요 저는 그 왼쪽 환자분의 얼굴에서 그 오른쪽과 같은 성형의 모습을 떠올린 것인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턱 나움이 있다는 것은 귓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 이 노란 화살표 길이가 길다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는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이 동일 조건입니다만 오른쪽 분의 경우 귓구멍에서부터 코 옆 까짐 거리에 파란 화살표 길이가 길고 귓구멍에서 승장 입술 밑 주름까지의 빨간 화살표 거리가 길어서 상대적으로 노란 화살표의 길이가 길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전지현, 송혜교, 이영애와 같은 특급 연예인들의 그 얼굴 깊이가 깊은 얼굴 비율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귓구멍에서 귓족 꺼짐까지의 거리와 귀 구멍에서부터 입술 밑 주름, 승장까지의 거리 비율 대 입술의 볼륨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귓족 꺼짐과 승장 꺼짐을 교정하지 아니하고 입술 필러를 맞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닭똥집 입술이 돼서 세련된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신 환자분께 이렇게 하시면 이뻐요 하고 권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날렵한 코를 오른쪽과 같이 조금 더 두툼하게 하면 얼굴도 덜 길어 보이고 되려 긴 얼굴이 갸름한 얼굴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본인은 그 얄쌍 코에 자부심도 있었던 터랑 저의 권유가 전혀 씨알이 먹히질 못했더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사진의 얼굴을 보면 안면 골격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하고 눈썹과 눈 사이 전태궁도 좁아서 남성스러운 비율이고 중안부 상앗골의 길이도 매우 길고 턱 끝 윤기까지 있어서 턱 끝 앞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이렇게 가로까지 파임까지 있어서 이런 조합만 보면 완전 남성적인 얼굴이 되겠습니다만 턱 나옴에 비례해서 코 옆거짐이 융기되어 있고 인중 길이와 턱 길이 비율이 1대2 비율이라 아슬아슬하게 매력적인 얼굴이 된 경우라 조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셨던 40대 초반의 예쁜 여성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그 사진에서 보는 여성보다 훨씬 더 비율을 잘 맞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경우였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수술과 제가 설명드린 수술이 좀 달라서 수술 예약을 안 하고 그냥 가셨었는데 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텐데 하는 그런 아까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좋은 케이스를 하나 놓쳐서 상당히 좀 아쉬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